음, 이거 안 좋군 아가씨들, 혹시 공영어는 할 줄 알아? 아, 그래? 잘 알았어, 못하는군 음, 이거 무턱대고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사나이 글렉, 최대의 위기 아니야? 실례합니다 뭐냐, 넌? 몬스터 헌터 소속의 마루간이라 합니다 지원군으로 파견 나왔습니다 오, 그래? 그거 다행이군 자, 이 사묘족 아가씨들한테 좀 비켜달라고 전해줘 죄송합니다만, 전 사묘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왔지? 전 수화를 할 줄 아니까요? 뭐든 좋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땀이 나서 죽겠는데 비키질 않는구만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묘한 그림이군 끝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비켜준대? 아니요 그럼 뭔데? 침입자는 살려보낼 수 없다고 하시는군요 하, 그런 건 좀 일찍일찍 말하라고 땅을 맨손으로 들어? 이가 타문이 없는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알겠구만 너, 몬스터 잡는 몬스터 마루간인가? 그렇습니다 그쪽 분은 산을 부수는 검 글렉시 맞으십니까? 하, 그 별명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기가 막히게 잘 지었던 말이야 검은 부수기에 적합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으로 산을 부순다는 말은 글렉시의 검술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빗대는 것 아닐까요? 아닐걸?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덕분에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지? 형님이 보냈습니다 가서 또 길이나 잃고 헤매고 있겠지라고도 하셨죠 그거 고마운 말이군 그러고 보니 너 대장의 동생이랬나? 예, 그렇습니다 음, 아무리 봐도 형제 같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 그 말엔 어폐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한다고 외형까지 닮아야 한다는 건 고정관념 그래, 그래 미안하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임무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협동 임무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이번 임무는 암석형 골렘 샌드워크를 퇴치하는 것으로 위험도 랭크 C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글렉시는 헌터 랭킹 2위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만 깐! 누가 2위라는 거냐? 오늘 자정에 랭킹이 갱신되었습니다 현재 랭킹 1위는 접니다 그런 이유로 협동 임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하시는 거라면 받겠습니다 좋아 그럼 의뢰하지 나랑 같이 샌드워크를 잡으러 가자고 의뢰 접수 완료했습니다 안내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지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의미였군요 뭐가? 샌드워커는 검격이 먹히지 않는 몬스터입니다 타격류 무기에 약하죠 그런 몬스터에게 글렉시를 보낸 건 글렉시의 검술은 검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군요 과연 산을 부수는 검이라 불릴만 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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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